친구들 안녕 오늘 꿈이랑 함께 할 말씀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하반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하반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을 떠나지 않으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늘도 신나는 하루 보내 내일 또 만나 안녕